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iBB 프로리그에 새롭게 등장한 괴물 크리즈가 알려주는 최고의 어깨운동 루틴과 그가 사용하는 팁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종목은 저번 영상에서도 봤죠? 희한하게 승인 스미트 머신을 사용한 쇼더프레스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피아리 세트법을 사용하여 점차 중량을 올려가는 방식으로 해당 종목을 진행해준다고 하네요. 현재 아마추어 올림피아를 준비 중으로 프로카드를 위해 자신과 같은 디비전에 출전을 하게 될 다른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며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아마추어 올림피아 대회에서 크리즈를 이결만한 인지가 발굴된다면 그것 또한 보디배딩 팬들에게는 굉장히 흥분될 만한 소식이지 않을까 싶네요. 원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꼽아야 하기 때문에 원판 꼽았다 뽑았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삼각근 자극이 지를 것 같죠? 두번째 종목은 사레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사레를의 경우 10회 이상 반복 가능한 중량을 사용해서 자극과 펌핑을 위주로 진행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느정도 어깨 펌핑이 들어왔다 싶으면 가볍게 상탈 1세트 진행 후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다음 사레를 세트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맛있게 사레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수축도 수축이지만 삼각근의 신장성 수축을 가져가면서 덤벨의 부하가 지속적으로 삼각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느린 템포를 유지하며 동작을 진행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185가 넘는 엄청난 키에 저런 메스를 채워 넣었다는 게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죠. 마지막 세트는 슈퍼 잡스트를 사용하여 사레를 운동 볼륨을 극대화시켜주며 마무리해준다고 합니다. 세번째 종목은 벤토브 레이저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수많은 최신 머신들을 즐겨 사용하는 여러 미국 보디빌더들과는 다르게 크리이저의 경우 굉장히 클라식한 머신들과 프레이트를 위주로 진행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확실히 헬스장부터가 오스쿠 냄새가 강한 것 같습니다. 네번째 종목은 바벨 업라이토어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측면 삼각근을 타겟팅한 종목으로 고중량 사례를 진행하듯이 측면 삼각근을 사용하여 팔꿈치를 당겨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크리이저의 경우 어깨운동을 따로 진행할 때 전면과 후면은 각각 한 종목씩 그리고 측면만 따로 두 종목을 사용하여 짧고 굵게 진행해주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어깨운동 루틴에서는 쇼도 프레스를 사용하여 전면 삼각근을 털어주었고 벤토어 플라이를 사용하여 후면 삼각근을 사레레와 업라이토어 두 종목을 사용하여 측면 삼각근을 털어주었는데요. 프레스 종목을 선행해주긴 했지만 측면 타겟 동작의 비중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많은 보디빌더들이 측면 삼각근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깨운동의 경우 한 번에 완전히 다 털어주기보다 주간총 빈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이저의 경우 어깨운동하는 날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어깨운동을 진행해주고 가슴운동할 때 전면 삼각근을, 등운동할 때 후면 삼각근을 함께 털어주면서 어깨운동의 빈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어깨운동의 빈도를 높이는 분할을 사용하여 삼각근을 털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9월 27일부터 9월 28일 자정까지 피토틱스 시츄 아르기니 초특가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아르기니의 낮은 흡수를 보완하기 위한 시츄 성분과 국내산 고함량 아르기니 들어간 시츄 아르기니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혹은 댓글란의 링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뜨끈하세요.